오늘은 2030 소액저평가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하라의 저자 허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 올해 3월에 출간된 2030 소액저평가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하라 저자 허군입니다. 현재 만 나이로 서른 살로 지방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책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불인이 부동산의 일도 모르는 불인인 분들을 위한 기본기 탄탄한 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갭 투자도 전세도 청약도 몰랐던 그 올챙인 시절부터 책을 썼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자 분들의 어려움과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부수한 책을 쓴 저자시긴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이런 것도 하도 모르시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좀 펑펑 쓰시는 욜로의 삶을 사셨다던데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 있나요? 네. 일단 욜로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미래가 아닌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하는 직업이 생기고 나서 느낀 것이 뭔가 저를 볼 때 고지식해 보이고 어디 틀에 갇혀있고 절제하는 삶을 가졌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과거에 저를 되돌아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돈을 좋아하기보다 돈을 쓰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제 인생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매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흔한 직장인이라 솔직히 노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또 남들 따라 명품도 사보고 유럽여행도 가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가서 1박에 거의 100만원씩 써보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외제차도 구입해서 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첫 차가 아니라 두 번째 차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카푸어와 그냥 미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에 너무 노출시킨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주식과 코인에 그 당시 손을 대면서 엄청난 손실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외제차도 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셨다고 하니까 신나게 놀았습니다. 금수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금수저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20대의 나이에 부모님 도움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셨다고 써주셨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신 건가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제차와 명품과 코인의 주식에 손을 다 대면서 돈을 거의 수천만 원 정도 잃었습니다. 그러니 달랑 남은 것이 제 외제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났죠. 진짜 이러다가 인생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을 깊게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는가? 그리고 다음 차는 지금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가? 이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니 차를 탈 수는 있을까? 스스로 진짜 많이 되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공포감이 그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은 참 신기하게 계속 안 좋게 겹쳐진다고 지금은 되게 건강하지만 그 당시 아프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계속 겹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인분의 추천으로 제가 부동산 책을 읽게 되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누군가는 같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과 이런 자산들을 모아갈 때 저는 영혼을 끌어당겨 외제차를 샀구나. 그리고 자동차는 바퀴 한 바퀴만 돌아가도 감가의 대상이 되는 소모품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 자동차는 나한테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바퀴 한 바퀴만 돌아가도 감가 시작된다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제가 그 부절을 읽고 며칠 안 돼서 차를 바로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뚜벅이 인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뚜벅이로 가니까 약간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불행하죠. 왜냐하면 이제 외제차를 타면 신기한 게 그 차에 맞게 소비를 하고 제가 뭔가 이 기분상 달라져요. 진짜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차가 없어지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퇴근 시간이 왕복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노래를 듣다가 출근하는 길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참 잘 해결해 나간 게 독서였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이 2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까지 팔았으면 제가 엄청난 각오를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책에서 부동산 하락장에서 결국 아파트가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먼저 쉽게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를 좀 따라하고 부자가 쳐다보는 곳을 같이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은 저는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살펴봐야겠죠. KB금융지주에서 발간된 2023년 부자 보고서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향후 23년 중장기 유망 투자처를 약 44%로 부동산으로 뽑았으며 단연코 1위에 채택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하나은행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자료를 보더라도 투자계획 자산을 부동산이 단연코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리포트 두 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부자들은 정말 대중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구나라는 걸 알았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대중들은 부자들과 정말 다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가요? 대중들과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저희 몰래 이렇게 부동산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로 예시로 최근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업비트를 들어갔나요? 주변에 들어봐도 업비트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됐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망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등등 공포가 계속 누적이 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코인은 될 것이다 라는 영상이 올라오면 욕먹기 바빴죠. 그렇죠. 또 두기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섰죠. 1억이 넘으니까 어떻게 됐죠? 예전과 똑같이 흘러가요. 버스에서 할머니가 또 비트코인 캐시로 두 배 이상 먹은 짤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1억을 넘으니까 그 망한다는 비트코인이 이제 2억 간다라는 기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1억이 되니까 이게 너무 과거와 패턴이 같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2억 간다는 기사가 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모든 인생과 투자를 벗어나서 모든 인생들이 항상 사이클이 존재하구나. 오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고 내려간 것은 있으면 반드시 오르는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오른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저는 신이 아닙니다. 부동산 작가지만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를 것이다 를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이건 그 누구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상승했을 때 그때 돼서 사람들은 버스에서 목욕탕에서 회사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점을 가도 지금 알 수 있거든요. 부동산 코너에는 지금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비트코인, 주식단타, ETF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 대중들이 또 비트코인이 된다더라.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것이 서점이 또 지역별로 또 틀려요. 부동산은 또 지역별로 개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서점은 어떨까요? 부동산 책 절대 안 읽어요. 오히려 똑같이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팩트인 게 남들 안 할 때가 진짜 바닥이 맞아요. 비트코인도 보셨잖아요. 우상량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남들 안 할 때가 진짜 항상 바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트코인이 하락장이다. 비트코인이 답입니다. 주식이 하락장이다. 주식이 답입니다. 부동산이 하락장이다. 부동산이 답입니다.